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오 여기 피라미들이 엄청 많은데요 좀 깊어보이긴 한데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새끼 피라미들이 엄청 많네 자 뭐가 있을까 오 돌고기 엄청 작은 친구들이요 엄청 새끼들이 잡혔네 자 새끼 돌고기랑 어베자 새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 여기 진짜 납작한 돌이 있네요 나오게 생겼는데 진짜 납작하다가 한번 쓰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 오 뭐가 막 나오던데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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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다 나와요 이따 들어볼게요 우와 대박 우와 와 여러분들 와 그 작은 곳에 와 이거 보여요 매자 수십마리가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보세요 이야 그 돌 사이에 역시 납작한 돌 오 매자 새끼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엄청 작은 친구들이네 자 여기 돌 참 좋은 돌이 있네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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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후 오엉 오요 오 자 들어볼게요 오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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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대박 우와 이야 대박이야 야 돌 하나에 매자 수십마리가 이번에도 크네요 매자들이 와 대박이다 와 야 뭐 수심 수심에 이런 매자들이 막 나와 와 와 대박 와 이따 넣어주겠습니다 오오오오 오 너무 많아 오 팔딱거려 오 우와 매자랑 돌고기 우와 와 이야 벌써 두 번 잡았는데 꽉 찼는데 일단 물 좀 더 담아줄게요 이야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바람만 안 불면 날씨 진짜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좋네 와 요거 일단 요 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으 으 자 과연 오요 우리 매자 새끼들 아 이 매자 너무 많아요 지금 물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잡은 매자랑 돌고기 요런 종이예요 근데 요런거 아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더 안 넣겠습니다 자 오 오 흔들린다 흔들린다 뭐 나오려나 나와라 자 들어 볼게요 오 오 돌고기 오 돌고기 오 돌고기 꽤 큰데 오 오 꽤 큰 돌고기가 잡았습니다 오 여기 돌 돌이 많아가지고 요런 돌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나봐요 오 어 저기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저걸 한번 두셔봅시다 자 여기 큰 돌 오 물 좀 세다 자 살을 잡고 좀 힘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으차 오 흔들린 흔들린다 오 뭐가 들어가나 와 다 흔들렸는데 들어 봅시다 메이자 풀고기 와 와 진짜 여기 메이자 돌고기가 엄청 많나봐요 요런 새끼들까지 보이네 자 한번 쓰셔볼께요 오 오 이쪽 오 오 자 가요 없고요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여기도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오 흔들린다 ㅋㅋ 오! 검정 빗물 망국이 잡혔습니다 야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보통 이런 거 댐이나 막 그런 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검정 빗물 망국 와 우차 와 여기 이렇게 진짜 계류성 계곡이요 야 대박 이거 워터 슬라이드도 타도 되겠는데?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뭐 돌 두세 개 다 몰려 있었던 거 같아요 나머지 돌에는 그렇게까지 뭐 물고기가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야 일단 물고기 친구들 오오오오오 오 많이 잡혔다 와 매점 엄청 많네요 여기 하하하 진짜 다 매자밖에 없어요 뭐 매자 이게 뭐 뚝지 친구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다 매자 친구들이에요 어 우리 매자 친구들 하하하 귀여워라 우리 매자 친구들은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 매자 친구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자 친구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건강하게 좋겠어요 야 우리 조심히 가 얘들아 어이구 고생했다 잘 가 으응 어 간다 간다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